그만해요. 뭐가 그렇게 있기도 하고. 미안해요. 옷 터지는 걸 삶에서 처음 봐서. 이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옷이 문제라니까요. 이게 어떻게 옷 사이즈가 완전 아동복 사이즈지. 요즘 여자 옷 사이즈 문제 많다니까요. 이거 또 왜 이래. 조심해요. 고마워. 그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.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. 자연스레 바라보고 있는 걸. 저 한강에서 불꽃놀이 처음 봐요. 너의 배우야 설레어 하고 뒤척이 달아. 지세운 밤이 많아지는데.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. 종을 함께 면질릴 텐데. 오. 침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. 진짜 예쁘구나. 그쵸? 그러게요. 이쁘네요. 지금. 그게 무슨 짓일지giving. 그 considering. 좀 더 웃음을 많이 들어 해서. 그니까요. 이틀. 이틀 period. 그니까요. 저녁. 저녁. converter. 저녁. 務샷. 태풍. 진심. 근데. 그니까요. 제풍 Cu्. 저게 무슨 짓일지야.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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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